파이턴 데이터 분석과 이미지 처리 이번 강의는요 바로 오픈CV의 트래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CV에서 트래커는 간단하게 사용자가 값을 매우 편하게 이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이리저리 움직여 보면서 값을 편하게 바꿔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특징이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정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맥스값 최대 얼마까지 사용자가 값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요 값이 변경될 때마다 그렇게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어떠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콜백 함수가 들어가는 내용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실습은 맷플럿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내용을 출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참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이름으로는 트래커라고 간단하게 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컴퓨터가 제가 새롭게 세팅을 한 컴퓨터다 보니까 아마 OpenCV가 설치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죠 따라서 numpy 그리고 pandas 맷플럿 라이브러리 같은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줄 거고요 이제 이어서 이 OpenCV 파이썬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numpy, 맷플럿 라이브러리, pandas 그리고 OpenCV 정도만 설치를 해 주시면요 어렵지 않게 거의 대부분의 과정은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설치가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설치가 되는 동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RGB 값을 바꿀 수 있는 이 세 개의 트랙바를 윈도우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각각의 트랙바는 RGB 값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이미지를 그냥 단순하게 600 곱하기 400 크기로 하나 만들어 준 거고 이제 이러한 이미지가 출력될 수 있는 윈도우를 이렇게 이미지란 이름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세 가지 트랙바를 그 이미지에다가 각각 달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값은 0부터 255까지 변경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트랙바를 이용해서 값을 변경을 시킬 때마다 이 체인지 칼라함수가 불러와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트랙바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가져오도록 해서 다시 말해서 RGB 값을 각각 받아 온 다음에 해당 RGB로 구성되는 그냥 백그라운드 색깔을 칠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이미지의 영역에다가 이 BGR 순서대로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OpenCV에서는 이렇게 RGB가 아니라 BGR 순서로 색상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변경될 때마다 그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코드를 그대로 옮겨서 실습을 해볼게요 다만 지금 글자가 좀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디터에서 폰트로 가서 한번 글자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18 정도로 하면 되겠죠 자 이제 OpenCV 불러오고 넘파이 불러오고 색상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감지하는 체인지 칼라 함수부터 정의를 해줄게요 GetTrackBallPose라고 해서 이 R이라는 트랙바로부터 값을 가져오도록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G, B까지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전체 이미지에서 모든 영역들의 값을 다 이렇게 해당 BGR로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OpenCV로 해당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크기는 600 곱하기 400으로 총 3가지 색상이 담길 수 있도록 RGB를 위한 넘파이 객체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윈도우를 만들고 트랙바를 그 이미지 윈도우에다가 붙이면 된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총 RGB를 다 화면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미지를 화면으로 보여줘서 사용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코드를 전부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실행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이미지 창이 나왔죠 한번 RGB 값을 조금씩 바꿔볼게요 바꾸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한 내용대로 색상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색상이 잘 변경되죠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OpenCV의 트랙커 즉 트랙바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트랙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값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손쉽게 이렇게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값을 빠르게 변경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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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